그리고 여기도 잠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요거는 왼쪽은 국립발레단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유니버설 발레단 사진이에요 왼쪽은 볼쇼이고 오른쪽은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마린스키 거를 갖고 왔어요 마린스키가 키로프예요 그 기니미인이 있는데 그런데 요렇게 또 올레그레 노프가 갖고 와갖고 또 요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약간 약간 교정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백조 옷 입고도 쳤었는데 또 이렇게 왼쪽에 흑조 옷 입혀서 막 추기도 하고 그래요 국무 돌 때도 흑조 돌고 백조 돌고 막 이렇게 원해서 도는 다양한 거를 보러 가요 여러분들이 봤던 걸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제압무된 거를 여러 가지 약간 약간 달라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추거든요 이제 지그프리 타고 이제 오제 타고 그런데 이제 여기 뿌띠빠에서 이제 두 사람이 악마와 싸워서 함께 죽게 되는 게 뿌띠빠 원전이고요 또 어떤 거는 해피엔딩으로 죽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편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보기 전에 저쪽이 제가 잘렸는데 이제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는 아 내가 백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 사람이 왔다 수많은 일이 됐다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 이렇게 당신 당신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발 이쪽에 있죠 몸무게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요 심장 심장 바로 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몸무게 중심을 이렇게 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아 이거 사랑해요가 아니라 아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이게 사랑의 맹세 심장에다 대고 두 손 한번 해보세요 심장에다 대고 손을 좀 하늘에 맹세하는 거예요 네 심장에다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결혼한다는 얘기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결혼합시다 얘기할 때 반지를 손을 가리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볼 쇼이는 이제 꼭대기에서 페어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뒤를 따라서 왕자도 몸을 던지고 그리고 호수위를 맴돌던 악마 로트벨트가 몸을 던지고 성도 무너지고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에 악마의 마법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? 현실에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난 두 여인은 영원히 행복하게 나라를 향해 저기 행복의 나라를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 아 이거 들리나요? 꼬셨죠? 네 그게 이제 지금 말한 볼 쇼이 그러니까 국립 발레단은 볼 쇼이의 유리가로 비치 거를 갖고 왔고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키로프 키로프 김기민 있는데 거기에 마린스키의 올레그로노피라는 사람이 와갖고 그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립 발레단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현실에서 영원히 산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? 동영상 전에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abe Tracy 누니 주문 ought 지 빈 국미 만약에 아니요 이거 빈 국미 껄 말고요 선생님 어 볼 쇼이 껄 제가 드린 거 있죠 맞아요 키로프 키로프 acaksaker 자 저기 제가 감상 포인트에서 봐야 될 게 축제의축 축배의축이라고 했죠 자 이제 왕자가 스무살이 돼가지고 축배 되려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온 거예요 6분 틀어주세요 이게 왈치예요 여러분 음악이 왈치 이게 6분이에요 선생님? 네 자